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을 위해 상자를 다시 한번 천으로 포장했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뭔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은 영어로 safety이죠 안전을 위해 라고 하면 전체사 for를 붙여서 for safety 그 다음에 상자를 다시 한번 천으로 포장한 거니까 the box was wrapped once again in clo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천으로 wrap 둘러쌌다 포장을 했다는 뜻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말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라는 뜻의 표현은 play safe 혹은 play it safe 에요 여기에 it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데 동사 play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사를 그냥 떠올리기가 좀 힘들고 play it safe 혹은 play it safe를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play를 쓴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 상황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to play it 혹은 그냥 play safe 이렇게 하고요 뒷부분을 그대로 쓰면 안전을 위해서 상자를 다시 한번 쐈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to play safe 혹은 to play it safe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영사전에서 주로 소개된 그런 예문들을 몇 개 알려드릴 텐데 let's play safe and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to play safe라고 하지 않고 let's play safe and 다음에 안전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0분 먼저 출발을 하자 이런 뜻이죠 또 이런 예문도 있을 수 있겠죠 I play safe by investing in blue chip stocks blue chip stocks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량주를 얘기하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량주에 투자한다 이런 말입니다 문장 구조는 나는 우량주에 투자함으로써 by 안전을 꾀한다 play safe 안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let's play safe and 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I play safe by 다음에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뭐 하는 게 안전하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쓰는 play safe라는 표현을 알려드렸죠 play라는 동사를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문형은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 스타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있겠죠 교육 finals 구조